이번 CES에서 가장 인상적인 쇼 중의 하나가 바로 이 메르세데스 벤치였어요. 라스베가스의 MGM 호텔, 굉장히 큰 데거든요. MGM 시어터라는 데서 우리나라로 치면 세종문화회관 정도의 크기? 거기를 빌려서 자동차 발표를 했어요. 누가 나왔냐면 영화 아바타의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바타의 제작진들이 여러 명 나왔는데요. 그거를 벤치와 같이 했다는 게 더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잠깐 영상을 보실까요? 아카데미 수상자이신 제임스 카메론 감독님을 무대를 모시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힘을 합쳐야 되었습니까? 그리고 아바타와 그베스 벤치의 협력이 사실상 얘기가 되는 것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처음 들었을 때 분명히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상 그 비전을 듣기 전까지는 저에게 그것이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10년 정도 되는 비전인데요. 모든 것들이 큰 약속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영상 보셨듯이 벤치의 얘기를 전해드리는데 스케일이 굉장히 남다르죠. 그리고 영화 아바타에 나왔던 가상의 생물처럼 컨셉트카를 만들어서 AVTR이라는 차를 만들어서 내놨는데 저는 좀 약간 소름돋는 정도였어요. 다른 브랜드들은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는 비행체를 보여줬고요. 도요타는 실증도시, 우븐시티라는 실험적인 도시를 만들겠다고 만들었는데 이 벤치는 뜬금없이 영화 아바타가 나오고요. 거기에 나오는 생물 같은 자동차 컨셉트카가 나왔어요. 이 컨셉트카 보면 바퀴에 이렇게 불이 들어오는데 그게 이렇게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이렇게 하면서 마치 무슨 생명체가 숨을 쉬듯이 그런 느낌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그리고 뒤에 이 C필러 뒤에 이어지는 트렁크 라인 여기에 지느러미, 아가미처럼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뭔가 구조물들을 해놨어요. 여러 개를. 그래서 어떻게 보기에는 약간 징그럽게 느낄 수도 있겠는데 이런 아가미를 해놓으면서 이게 자동차인지 아니면 영화 속의 생명체인지 헷갈릴 정도로 만들어놨습니다. 어쨌건 메르세데스 벤츠가 이런 상상 속의 자동차를 영화 아바타의 제작진들과 함께 컨셉을, 그림을 그리고 실제로 굴러가게 만들어 놓은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굉장히 세련된 발표였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영화의 개념을 가져와서 거기에 아바타의 메시지가 그런 거잖아요. 환경을 보호하고 서로 싸우지 말고 잘 살자. 제 기억에는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환경보호라는 측면에서 이 컨셉이 굉장히 잘 어울리고요. 그리고 영화 아바타에서 보면은 그 하늘을 날아다니는 그 뭐죠? 마린지 용 같은 거. 개를 타는데 이 캐릭터의 촉수 같은 거하고 서로 이렇게 딱 연결해서 커넥팅이 되잖아요. 그래서 생각하는 게 서로 통하는 그런 사회, 그런 환경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벤츠에서 지향하는 커넥티드 서비스도 약간 아주 멀리는 그런 컨셉을 보여주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아바타를 보여주면서 강조한 것이 환경 문제였는데요. 벤츠가 이 AVTR 컨셉카를 내놓기 이미 전에 쇼의 시작 부분에 딱딱한 발표들을 좀 했습니다. 럭셔리 프리미엄 칼을 만들면은 자동차를 만드는 수가 이렇게 늘어나면은 환경오염되는 것도 똑같이 이렇게 똑같이 늘어난다. 이런 거를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차를 10대 만들다가 100대 만들면은 환경오염도 그만큼 10배로 늘어난다는 얘기인데 이 고리를 끊어버리겠다. 라는 메시지를 보여줬어요. 그래서 자동차 만드는 양이 계속 늘어나더라도 환경을 오염시키는 수준은 계속 일정하게 유지해보겠다. 이게 우리의 미래에 대한 과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컨셉들을 이런 도표들을 보여줬는데 앞으로 자원의 낭비를 극단적으로 줄여보겠다라고 해서 벤츠가 만드는 자동차의 95%는 재활용이 가능한 재질로 만들겠다는 것을 첫 번째로 보여줬고요. 구체적으로는 물 사용을 30% 줄이겠다. 그리고 전력 사용도 40% 줄이겠다. 이런 절약에 대한 얘기 그리고 그게 환경을 보호하는 길이다. 라는 얘기를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아바타하고 컨셉카하고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벤츠가 프리미엄 차가 지향하는 환경 보호를 위한 그런 활동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해줬습니다. 그런데 이게 마치 아바타의 제작진과 벤츠의 엔지니어들이 같이 나와서 토크쇼를 하면서 이 얘기를 전해주는데 컨셉을 만들면서 느낀 점들 실제로 어떻게 만들었는지 이런 얘기들을 전해주는데 저희가 동시 통역하는 것을 그대로 다 녹화를 해왔으니까요. 좀 뒤에 길게 이어서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좀 재밌게 봤고요. 벤츠는 이런 고민을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을 해놓을 수도 있구나 라는 것을 느꼈어요. 굉장히 재미있는 기회였고요. 프레스 컨퍼런스는 행사의 전날이었고요. 행사 당일날 뭘 했냐면 해외에서 온 몇몇 기자들을 대상으로 현재 팔고 있는 E클래스의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직접 시승하게 해줬습니다. 시승이라는 게 제가 운전을 하는 줄 알고 열심히 찾아갔는데 사실은 운전은 아니고 옆좌석에 타는 거였어요. 그리고 위장막 스티커가 다 붙어있는 차를 타는 거라서 조금 아쉽긴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윤곽을 만져보고 설명을 듣다 보니까 새로 바뀔 E클래스의 페이스리프트 디자인에 대해서도 많이 감을 잡을 수가 있었고요. 실내는 거의 다 개방을 해놨어요. 촬영도 다 했고요. 스티어링 휠에 약간 테이프이 붙어있는데 이거는 아직 디자인이 완성되지 않아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올 하반기쯤 국내에서 출시할 E클래스의 모습을 전해드릴게요. 이게 아쉽게도 글로벌 엠바고가 있어서 1월 22일 이후에 보여드릴 수 있어서 저희가 편집을 좀 미리 해놨다가 서울에 편히 보실 수 있게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벤츠의 여기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토캐스트 이다혜입니다. 여러분이 드란 드란 같은 밴드와 같이 운전하면 노래를 불렀을 것입니다. 차에서 듣는 시대를 따로 구입했을 것입니다. 컨트롤 화면 버튼 그리고 초기 휴대폰이 나왔죠. 그리고 손을 쓸 필요가 없는 프로투스도 나왔죠. 우리가 지금 대시보드에 커피를 놓을 수 있고 그리고 또 한 팝콘도 놓을 수 있는 대시보드를 만들었습니다. 모든 것들이 빠르게 변화했습니다. 디스플레이로 모든 기능을 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차는 전기차입니다. 그래서 운전자의 차와 대여를 하실 수 있죠. 안녕 메르세데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그러니까 아 메르세데스 이렇게 대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흥미로운 이 여행에 대해서 여러분께 더 말씀을 드릴 분은 저희의 CEO인 올라칼렛 뉴스 회장님이십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다시 한번 2020 CES 메르세데스 벤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까? 저는 그것이 바로 모든 CES의 핵심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이 무엇이 올까라는 내적인 불안감이 바로 메르세데스 벤치에 있어서의 저희 목적이 저의 핵심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휴가를 어떻게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저에게 있어서 다른 많은 것들 중에서 크리스마스는 제가 바로 그 영화 업계에 대해서 심도 깊은 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었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말하면 저는 영화광입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시간을 들여서 예전 영화도 봤고 그리고 새로운 영화도 보았습니다. 고전 영화 중에 하나인 백 투 더 퓨처라는 영화도 봤죠. 그 영화는 사실상 2020년에 우리가 날아다니는 자동차로 여행을 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에어 택시라고 해서 날아다니는 택시가 존재하죠. 한 예는 바로 볼로콥터라는 건데요. 우리 저희가 지원을 하는 그 업체가 지금 조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솔직히 얘기한다고 하면 여전히 그 기본 옵션은 아니죠. 이렇게 날아다니는 차가. 그렇지만 지금 자동차가 엄청난 진전을 이뤄냈고 그리고 여전히 놀라운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다른 기술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커넥티비티입니다. 그래서 메르세데스의 저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스마트폰을 여러분의 자동차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을 연결하는 것보다는 훨씬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인간과 기계 사이의 유대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스키장으로 가는 데 날씨가 어떤지라고 여쭤보신다 그러면 보다 나은 다리보다 어릴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올해 말까지 여러분은 또한 여러분의 스마트홈을 운전 중에도 여전히 컨트롤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동차를 사용해서 집에 도착하기 전에 준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발전의 다음 단계에 있어서 메르세데스에서 인터뷰에서 다음 단계는 지금 목전에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진심으로 직관적인 몸짓 컨트롤 제스처 컨트롤입니다. 사인 랭기지 같은 그런 수화 같은 것이 아니라 바로 자동차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것은 바로 이 인터페이스가 고객들에게 그 액세스를 자연스럽게 제공할 수 있는 고객들이 혼동을 느끼지 않고 액세스를 할 수 있는 것을 제공하는 키라고 생각합니다. 더 자연적으로 연결이 될수록 더 나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특히나 중요한 이유 특히 우리 비즈니스의 중요한 이유는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동차와 상당히 감정적인 관계를 맺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께서 스마트폰에 애칭을 붙이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애칭을 안 붙입니다. 그렇지만 많은 자동차가 애칭이 있고 그리고 친구나 또는 가족처럼 대우를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자동차와 친구처럼 서로 인터액션을 할 수 있을 경우에는 훨씬 더 만족도가 높을 것입니다. 저희가 오늘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싶은 아이디어는 바로 바이오인식 커넥션을 기본으로 한 것인데요. 이것은 자동차와 그리고 운전자가의 바이오인식 커넥션인데 자동차가 인간 운전자의 심장박동과 그리고 숨을 인지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인간과 기계가 사실상 완전히 직관적인 경험으로 융합이 되는 것입니다. 다양한 기능을 선택하는 것도 상당히 쉽습니다. 손을 들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메뉴가 여러분의 손바닥에 투사가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보여드리기 전에 또 다른 우리가 지금 무시할 수가 없는 이 커넥티비티보다 근본적인 차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술과 그리고 자연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메르세데스 벤츠는 언제나 기술 브랜드이자 그리고 럭셔리 브랜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럭셔리와 지속 가능성을 보다 가깝게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두 가지가 상반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메르세데스 벤츠와 또 아바타 영화 프랜차이즈 파트너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바타사가 감독님은 제임스 카메론인데요. 이 무대에 오늘 같이 나오실 것입니다. 저희가 이미 같은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파트너십의 첫 결과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비전 ABTR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놀랍죠? 저희가 무대로 이제 세 전문가 팀의 첫 팀을 모델로 모시겠습니다. 오스카 수상자 존 랜더와 아바타의 프로듀서죠. 그리고 또 골든 와그너 멀세디스 벤츠의 최고 디자인 소재로 모시겠습니다. 이 작업하는 데 영감을 받은 게 무엇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지란 씨 지금 영감은 어디서나 나옵니다. 이 지구상에서 처음은 디자이너로서 차를 만든다는 것은 어떤 공상과학 영화에서 영감을 받습니다. 아바타 같은 영화로 한 게 저의 그냥 꿈이 현실화된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비전 ABTR에서는 생체공학점과 자연이 같이 아바타 영화에서 나온 것입니다. 아주 초현대적인 컨셉의 차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차량이 실제로 완벽하게 운전자와 아바타처럼 그리고 생태계와 같이 조화를 이루는 하나가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골든 오른말 하셨습니다. 저희는 영감을 어디서나 받습니다. 저희의 자연세계에서 많은 영감을 얻습니다. 테크놀러지가 또 다른 거고요. 테크놀러지는 또 여러가지 스토리를 합니다. 과거에 가능하지 않았던 걸 얘기하면서 어떤 설득력 있는 방법으로 그 스토리를 전해줍니다. 골든 팀은 자동차로 이거를 전해주었습니다. 정말 놀랍죠? 지금 이 자동차에 정말 가까이 있으면 다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까? 멀세디스 벤즈는 럭셔리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쇼카를 디자인하는 데 뭘 염두에 두셨습니까? 멀세디스의 그런 야심은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럭셔리 브랜드가 되는 것입니다. 미래의 차이 럭셔리의 정의는 어떤 미와 지능이 같이 융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BTR 비전 ABTR은요. 이런 자연의 미와 또 어떤 지속 가능성 친환경 그걸 다 염두에 둔 것입니다. 그걸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식으로 이 쇼카가 아바타로부터 영감을 받았는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물론이죠. 그 제안하고 이 팀하고 같이 많은 토론을 거쳐서 어떤 식으로 ABTR이 시대로 그 아바타 스토리의 모든 영감을 접목시킬지 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초현대적인 차량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가 바로 이런 친환경 세계에서 나오는 것인데요. 아주 정통성이 있습니다. 또 이걸 통해서 어떤 우리 신체의 역량을 능력을 활용한 것입니다. 아바타처럼 이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저희는 차를 만들려고 했던 게 아니라 살아있는 존재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거의 인간같이 요. 아바타 영화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그러면 인간 세계에서의 주제를 영화에 어떻게 영감을 주었는지 말씀 시켰습니까? 먼저 아바타 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아바타가 첫 번째 아바타에서는 제이크가 눈을 뜨는 걸로 영화가 시작하고 끝났습니다. 저는 그들이 눈을 뜨고 그렇게 함으로써 액션이 사람들과 전 세계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역시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들어가서 운용을 합니다. 전 세계 와의 연결 하게 되죠. 그거를 생각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 일은 바로 강력한 감정적인 스토리를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사람들이 액션을 취하도록 영감을 주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다 지송 가능한 라이프 스타일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보다 조화로운 인터랙션을 위해서요. 골든과 그리고 팀이 언제나 이러한 것들을 소유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런 것을 또한 상당히 좋은 방식으로 실현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골든이 말씀하시기를 이 자동차가 아바타 영화에서 많은 영감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바타의 프로듀셔러에서 이 차를 봤을 때 가장 좋은 커넥션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A1가 있는데요. 팬도라에 사람들이 그 A1가 커넥션을 만듭니다. 사람들이 자동차에 가서 컨트롤러에 손을 놓게 되죠. 그래서 자동차와 연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바이오 피드백을 느끼게 되고 맥박을 심장박도 느끼게 되고 자동차가 하나가 되는 거죠. 스멘즈가 상당히 독보적인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미래를 형성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데요. 비전 A2를 봤을 때 어떤 종류의 혁신을 우리가 이 쇼커에서 볼 수 있을까요? 컨셉트는 지금 많은 혁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의 컨셉은 바로 진보적이고 지속가능한 생체공학적인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데요. 디자인을 통해서 저희의 감각적인 순수미를 완전히 새로운 단계로 올리고 있습니다. 그 디자인의 형태가 빠르고 부드럽고 그리고 또한 자연력과 조화를 이루는 거죠. 예를 털을 흉내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 자동차가 미래지향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요. 길게 옆으로 너러진 스포티한 하나의 활 같은 비율을 가지고 있는 차체 때문인데요. 그래서 너무나 아름다운 모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 자동차 바퀴도 있죠. 내부의 컨셉은 또한 훨씬 더 좋은 이상약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상적인 기능 패널을 가지고 있는데 이 기능 패널이 바로 현실을 넘어서는 여행을 사용자들이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또한 전체 자동차를 통해서 연결이 되고 있는 빗선 같은 거 있는데요. 이것이 뉴럴 네트워크라고 해서 신경 네트워크 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컨셉트 칸은 실제적으로 자동차와 그리고 운전자를 유기체로 융합한 것 같은 디자인 유기적인 도전을 보고 주십니다. 상당히 좋은 협력 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고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 미래지향적이 같지만 저는 이러한 혁신이 그렇게 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 경계를 허문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고 혁신을 이뤄낼 수 있다 그러면 멜리세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멀지 않는 곳에 이런 현실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음번 탑회를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저희의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나비 부족들이 큰 좋은 예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들이 자연과 그 엄청난 유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일을 하게 되죠. 다른 쪽으로 봤을 땐 또한 최종단의 뉴로링크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사람들이 그 플래닛을 판도라라는 행성을 저희가 탐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베라에게 있어서 쇼카를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개발한 데 있어서 어떻게 영향을 끼쳤습니까? 우리는 인간과 기계의 인터랙션에 매일매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전 아바트에서 우리는 몰입 경험을 생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회를 중재자로 했었고 그리고 또한 여러분을 자연의 일부로 살겠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의미한 것입니까? 자동차가 여러분의 감각을 확장해서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는 겁니다. 상당히 여러분의 피부에 연장성이 되는 거죠. 지금 만약 여러분이 자동차에 다가간다 그러면 여러분이 버튼을 누르고 디스플레이를 터치를 하고 그렇지만 비전 에비텔에서는 여러분이 손을 들게 되면 아이콘이 여러분의 손바닥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인터뷰원이 여러분에게 다가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계가 시작이 돼서 기계가 여러분이 유기체처럼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또한 곡선으로 된 대시보드 투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위의 환경을 위에서 보는 것 같은 형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연력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인간의 힘으로 볼 수가 않은 거죠. 예를 들어서 전자기장도 볼 수가 있고 에너지 흐름 나무에서 나지로 볼 수가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상당히 놀랍습니다. 두 분 모두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영화 기술과 자동차 기술 간의 유사성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아바타에서 새로운 3D 이미지 기술을 생산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시퀄 새로운 표준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러한 종류의 융합이 그리고 또한 오감만족의 경험이 또한 자동차 업계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러한 발전이 미래에도 강화될 것입니다. 특히나 많은 다양한 인터페이스와 그리고 기술을 가지고 말입니다. 이제 미래를 보시다 그러면 우리가 미래에 어떤 기술이 진전을 봤을 때 어떤 기술을 가장 흥분되게 사용하고 싶으십니까? 형태나 물질이나 움직임이나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가시화하는 정보 예를 들어서 인간 자체도 저희가 디지털 풍경이 일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될 때에만 저희가 디지털 막에 대해서 자동차가 중지자가 되는 그런 식으로 전환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디지털화가 자동차의 생명선형을 말씀하셨는데요. 그렇습니까? 디지털화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아우라처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동차의 DNA가 되는 거죠. 너무나 놀랍군요. 배는 어떻습니까? 아바타에서 우리는 사람들을 상당히 놀라운 감정적인 전의로 여행으로 끌고자 합니다. 동시에 AR과 VR을 언제나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에게 어떤 같은 이모션이나 감정 같은 것을 그리고 같은 연결성을 경혜심 같은 것을 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지금 흥분해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사숙료 여러분 미래는 상당히 신기한 거죠. 왜냐하면 발생하자마자 과괴가 되니까요. 그렇지만 언제나 예술가나 그리고 과학자들에게 사람들의 희망과 그리고 열망을 잡기 위해서 미래를 항상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신기술의 가능성을 예측하기 위해서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예측을 하시고 있는 두 분의 전문가들을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임스 캠머런 감독님께서 오시기 전에 마지막 전문가 담을 하시겠습니다. 지금 보시기에는 아바타 영화의 아트 디렉터인 애슐리 카마트와 그리고 또한 다이블러 AGE의 미래학자인 아렉산더 맨크스키을 것입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아바타 속편과 비전 에비티아가 경계를 허물고 있습니다. 영화 제작지에서 봤을 때 경계를 험난 것은 창의적인, 기술적인, 물리적인, 그리고 신체적인 도전 과제를 해결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바타 속편에서 우리가 물속의 세계를 생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모션 캡쳐를 물속에서 찍을 수 있는 기술을 또한 발전시켰습니다. 자 그러면 작업의 과제가 무엇인가요? 우리 아트 부서에서는요. 우리는 디렉터의 비전을 주는데 보다 마지수는 형태로 주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저는 제대로 디자인된 영화 예를 들어서 아바타 속편 같은 것들이 저희 관객들 스토리에 완전하게 몰입을 시켰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지금 세트보다 훨씬 멀리까지 몰입을 시킨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알렉산더입니까? 알렉산더씨 과학자수로서 이 자동차에서 어떠한 컨텍스트를 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보이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지속 가능성인가 하는 겁니다. 가이아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가이아모델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물권이 일종의 시스템인데요. 살 수 있는 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소를 숨쉬는다면 그러면 숨쉬는 것이 바로 이 바이오스팀에서 생물권에서 허락을 하기 때문에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에게 이러한 생물권을 느끼고 그리고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예를 들어서 지금 전자기적인 라인을 보고 커뮤니케이션 같은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기에 의미 있는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의미 있는 기술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의미 있는 기술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를 자연과 연결하는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생물권과 연결하는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연과 생물권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좋은 기술이라는 것은 중재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즉 이 생물권과 그리고 인간관에 연결을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으로서 어떤 존재를 생성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커넥션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커넥션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양쪽을 연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경제조차도 생물권에 또한 적합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과학자로서 미래를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사람들이죠. 상당히 즐겁습니다.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살아있는 식물 그리고 삶 같은 것 그리고 이런 것들이 기술이 중재자로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의 빅피처를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도 감사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계속 기다리셨던 마지막 전문가 담아의 참석자를 모시겠습니다. 아카데미 수상자이신 제임스 카메란 감독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힘을 합치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아바타와 그메스드 벤츠의 협력이 사실상 얘기가 되는 것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처음 들었을 때 분명히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상 그 비전을 듣기 전까지는 저에게 이것이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20년 정도 되는 비전인데요. 모든 것들이 큰 약속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지속가능성을 만들겠다는 건데요. 많은 분들께서 이것을 또한 따르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사실상 메르세드 벤츠가 이렇게 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끌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메르세드 벤츠의 약속을 제가 지금 믿고 있고 이것을 예를 들어 연료전지나 이런 모든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자동차를 제조하는 방식이나 아니면 다른 모든 부분에서 또한 협력업체에서도 이 지속가능성을 확장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전체 라이프사이클 평가를 통해서 전체 프로세스를 통해서 지속가능성을 지금 추구하고자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저에게 또한 많은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미래는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밤은 바로 미래를 얘기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이 차를 보니까요. 아, 제가 미래를 보고 있습니다. 어떤 자동차 세계가 아니라요. 같이 영감을 받고 피드백을 받는 것이 아니라요. 정말 제가 주문할 수 없다는 걸 알았을 때 너무 실망을 했습니다. 좀 오래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떤 염원이 있는 미래입니다. 우리가 어떤 미래를 원합니까? 인간으로서요. 저희가 계속 뭐 그냥 자원을 다 뺏겠습니까? 아니면 자원을 보호하겠습니까? 어떤 우리의 그런 가이아, 힘, 자연을 우리가 보호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자연을 모른 척하겠습니까? 아주 위험한데요. 그래서 중요한 자동차 제조사로서요. 멀세디스 벤스가 이런 헌신을 한다는 게 정말 훌륭한 것입니다. 정말 축하를 해야 될 순간입니다. 이 차를 보니까 아름다운 차를 보는데 제가 차를 좋아해요. 이걸 보니까 정말 너무나 많은 혁신적인 게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또 물리적으로 이 철학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아이디어가 담겨 있습니다. 감성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순수한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영혼이 담겨 있고요. 저한테 큰 영감을 줍니다. 옳라, 잠깐 어떤 식으로 이 라이프스톰어와 같이 일하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아까 시작할 때 얘기를 했듯이 저는 항상 영화 팬이었어요. 제임스 카마론 영화의 아주 열정적인 팬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주 훌륭한 스토리를 만들죠. 이게 어떤 저를 굉장히 저한테 큰 인상을 줬던 테크놀라지를 활용한 것입니다. 제가 그거를 많이 봤는데 80년대, 90년대 계속 기사를 발전하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제임스 카마론 감독을 보면서 이것은 기다렸습니다. 어떤 영화를 만들 때 테크놀라지가 아직 준비가 안 돼서 기다리고 있는 걸 봤습니다. 제가 라이프스톰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리고 제가 비하인드에서 좀 봤습니다. 이 아바타 속편 어떻게 나오는지요. 그래서 자동차를 좋아한다면 정말 테크놀라지를 좋아합니다. 테크놀라지와 항상 24시간 먹고 삽니다. 그래서 그들이 또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라이프스톰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혁신적인 그런 에센스가 정말 멀세디스 벤즈와 아주 그런 천생연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제임스 감독이 말했습니다. 친환경, 저희도 항상 가장 효율적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자동차를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했던 것은 여기서 우리 개발에서 정말 중요했던 것은 우리가 그냥 무슨 그 미래를 그냥 지켜만 보겠습니까? 아니면 미래를 구축하겠습니까? 우리가 아바타의 초표 1편을 보고요. 그걸 보니까 라이프스톰이 미래로 가더라고요. 저희도 그렇습니다. 기술자들이 그런 또 친환경의 중요성을 이해를 했기 때문에 라이스타임과 완전히 천생연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또 어떤 내적인 원동력을 얘기했습니다. 지금 이제 아바타가 또 세계를 깜짝 놀랄 텐데요. 그래서 그 내적인 원동력은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스토리 전하는 것에 대한 열정이 있습니다. 저는 이미지로 보여주는 걸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화를 만들 때 그걸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삶을 거기에 바쳤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제가 자신이 친환경 지속 가능성에 에너지를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에너지라든지 저희 식품의 선택이라든지 농업이라든지 친환경 농업도 환경 보호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것을 이렇게 강력한 저의 원동력을 한다면 아바타 영화를 더 만들기로 했습니다. 아바타 1편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건 영화고요. 또 숙편이 나옵니다. 같은 형식으로 나올 텐데요. 이거는 자연을 축하하는 것입니다. 우리 또 자연과 인간의 그런 연결고리를 보여줍니다. 이것도 영화는 아름답죠. 어떤 거기에 가고 싶고 그런 산을 막 날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영화 팬들이 어떤 그 동심으로 돌아가서 호기심으로 갖고 자연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자라면서 세계가 좀 더 도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약간 농촌 지역에서 자랐습니다. 캐나다에서. 그런데 그 지역도 점점 도심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약간 질서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좀 거기에 문제가 있는데요. 그런 것을 참 부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모른 척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원치 않았습니다. 우리가 자연에서 잘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런 아이디어를 친속 가능성, 친환경을 다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영화를 봤습니다. 자연적인 스토리. 저는 자연적으로 아주 호기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혁신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기술적 혁신. 새로운 캐릭터를 만드는 것 좋습니다. 세계 최고의 디자이너들이 같이 일을 합니다. 벤 프락터를 만나셨죠. 뛰어난 디자인 팀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또 신기술을 만드는 걸 원합니다. 그런 화면에 신기술이 보여지는 걸 원합니다. 아무도 그걸 하는 걸 아직 모르는 경우인데야. 우리가 끝나면 얘기를 해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얘기했습니다. 지금 스토리텔링을 위해서 만든 테크놀라지에 대해서 꼭 듣고 싶은데요. 지금 한참 기다리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보기가 좋은데요. 또한 그러면서 이 메시지를 잘 전달하고 있습니다. 어떤 지구와 환경과 또 많이 도와주고 있는데요. 아바타 영화를 활용해서 그런 열정을 어떻게 전달합니까? 아줌다운 영화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사람들이 안 볼 수도 있죠. 하지만 일단 스토리가 뛰어나야 돼요. 스토리를 잘 전달하고 인물도 잘 있어야 되고요. 인물 성격도 그렇지만 그 사이에요. 아바타 1편하고 또 속편들은요. 어떤 깊이 있는 그런 사랑입니다. 자연과 그 자연의 체계를 또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조화를 보여주는 것이죠. 이렇게 파란 그런 인간들 뭐 나비들을 보면요. 그들이 우리를 깨워줍니다. 인간이라기보는 어떤 종인데요. 우리 어떤 더 나은 자신이라고 하겠습니다. 뭐 나쁜 사람 뭐 좋은 나비라기보다는요. 최고의 그런 인류가 같이 만나는 것입니다. 이런 나비 그런 인물들을 통해서요. 그래서 우리 어떤 우리가 자연과 어떻게 조화를 갖고 산하하는 걸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속편에서는 저희가 뭐 좋은 사람 나쁜 사람도 있고 좋은 나비 또 나쁜 나비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치관을 나와 보여주겠습니다. 어떤 자원을 뺏을지 아니면은 자원을 보호할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미래에 대한 저런 영감을 받을지 저런 차가 가능한 거 또 멋진 또 미래를 우리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선택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 후손들에게 뛰어난 세계를 남겨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울라에게 또 멀세데스 벤즈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염원의 미래를 만들어주기 때문에요. 지금 각각의 그런 업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른 기업보다 훨씬 더 앞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했나 봅니다. 우리 항상 다음은 뭘까를 항상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자신에게 생각을 하죠. 우리 멀세데스 벤즈를 창립한 그런 기업도 그랬습니다. 창설자도 그랬습니다. 차를 발명을 했습니다. 이런 마차로 한 게 아니라 이 다음은 뭘까를 항상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저희의 DNA라고 하겠습니다. 항상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뭘까를. 그게 또 우리에게 뭘 주었습니까? 우리는 멋진 선물을 주었습니다. 개별적인 자유, 어떤 자유를 제공을 했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자동차가 자동차로 만들어졌는데 자유를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발명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던, 럭셔리에서 지속가능한 럭셔리를 만듭니다. 아름다운 그런 지속가능한 차를 만드는 것입니다. 모든 창의력, 모든 그런 혁신력을 다 발휘를 할 것입니다. 또 도전 과제가 많이 있습니다. 또 재정적인 것도 있겠죠. 재정적인 것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이 일단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게 해결이 안 되겠죠. 일단 결의심을 갖고 해야 됩니다. 제임스, 왜 계속 이런 영화 업계에서 잘하겠는데 왜 계속 이렇게 경계를 허물고자 합니까? 다음은 뭘까를 항상 생각합니까? 질문이 두 개네요. 혁신의 필요성. 저의 캐리어는 바로 저는 혁신을 어떤 산 증인이라고 하겠습니다. 항상 제가 만든 영화의 이정표를 보고 있습니다. 거기서 제 영화 팬들이 좋아하는 것은 눈을 크게 뜨고 꿈을 꾸는 것입니다. 리퀴드 메탈 가이라든지 아니면 터미네이터 2에서 나오는 것, 아니면 어떤 베스에서 나오든지 이런 영화들은요. 그 전에는 과거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영화를 통해서 가능하게 만들고 그걸 스토리를 만듭니다. 이제는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다면 우리는 항상 앞을 내다봅니다. 어떤 뛰어난 인물 설정이 필요하죠. 우리가 다 느낄 수가 있는 것, 인간의 감정, 그건 뛰어난 스토리는 똑같습니다. 옛날 그리스 신화에서도 그랬고요. 4000년 전에도 그런 뛰어난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화면에서 보는 것. 그것도 여러분이 갖는 여정은 계속 바뀌고 있고 역동적입니다. 지금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는 어떤 시의 적절함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다 극복을 해야 합니다. 극복하기 위해서는 계속 변화해야 합니다. 제가 30년 전에 이 영화를 만들었을 때 한 것은요. 똑같은 것은 글라스와 렌즈입니다. 저희가 디지털 미디어로 갔죠. 모든 게 지금 다 CG입니다. 다 디지털입니다. 제가 처음에 배웠던 것은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원칙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그런 파도를 타야 합니다. 온라인은 어떻습니까? 미래를 볼 때 뭘 보고 계십니까? 저는 미래를 볼 때 이것이 이제 지속가능한 자동차를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기술들이 같이 융합돼서 지금 일이 되고 있습니다. 커넥티비티가 그중에 하나죠. 이렇게 다 인간이 이런 기계와 이렇게 융합하는 거 예를 들어서요. 또 인터페이스가 있죠. 이거를 또 직관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사용이 용이해야 됩니다. 컴퓨터 과학에 또 박사하기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5살짜리도요. 아니면 우리, 멀세디스의 그런 이사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통과를 하게 되면 우리는 아마 모든 게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사용이 용이해지면요. 여러분 한번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지금 여기서 새로운 게 많이 나왔습니다. CEO의 엄청나게 많은 기업들이 새로운 것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테크 기업들이요. 지금 자동차 기업들이 또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테크 기업들, IT 기업들이 이제 자동차 기업과 같이 일하려고 합니다. 자동차 기업은요. 지금 여기서 하는 것은 정말 메스터 통합 기업입니다. 일부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발명을 하겠죠. 유기적으로 바테리 화학을 발명할 수도 있고 또 일부는 우리가 다른 파트너를 찾을 것입니다. 아니면 다른 기업에서 업계에서 영감을 찾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을 다음 차원으로 끌어올릴 것입니다. 저희 미래는요. 계속 같이 공동 개발하는 것입니다. 기술이 우리를 바뀌고요. 또 우리는 우리의 니즈를 또 그 기술과 같이 융합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로 융합이 되고 우리가 흡수를 할 거면서 아주 자연스러운 우리 삶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다섯 살인 나비가 벤시를 가서 그냥 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것도 할 거 없이요. 그런 식으로 아주 간단하게 직관적으로 너무나 자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것은 너무나 많은 게 가능하지만요. 복잡합니다. 유저 인터페이서 그 복잡성을 좀 없애야 되겠죠. 그리고 또 테크놀라지는 또 많은 걸 배우고 싶은데요. 하지만 일반적인 사람은 그냥 투명한 걸 원합니다. 제가 이 차에 앉아서 손을 이렇게 놨습니다. 컨트롤해요. 이게 숨을 쉬어요. 이게 꼭 살아있는 것 같아요. 유기체입니다. 기술이 아마 더 유기체가 되지 않을까. 우리가 더 쉽게 인터페이스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차가 바로 그걸 상징하고 있습니다. 지금 향후 몇 년 내에 또 나오겠죠. 지금 다음 모델에. 하지만 이런 제스처부터 시작을 하게 되겠죠. 그 아이디어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럼 제가 이 대화를 또 다른 차원으로 올리겠는데요. 올라는 저한테 지금 아마 저에게 뭘 보여드릴 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라는 이런 비전 ABTR을 보여주었는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속편에 예고편을 보시겠습니까? 그럼 지금 여기서 뭘 보고 계십니까? 제가 이거를 좀 요약을 한다면요. 지금 제가 원하는, 가고 싶은 세계를 여기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희 디자이너들이 하는 것이 어떤 염원에 가득 찬 세계입니다. 여기에 지금 제가 속 사랑을 하게 돼서 빠져서 보호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 세계는 아름답죠. 우리의 세계로부터 영감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아름다운 세계입니다. 이 많은 부분은 정말 너무나도 멋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런 보호를 해야만 됩니다. 아바타에서 그걸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정말 대단합니다. 이런 아바타2의 컨셉 너무 마음에 드시지 않았습니까? 정말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두 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뛰어난 통찰력을 저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제 회장님께서 마무리를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친란. 그리고 감독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파트너십도 또한 감사합니다. 참석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서 저희 만큼이나 이 쇼를 즐기셨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목표를 높게 갖고 그리고 앞을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프로세스와 그리고 이러한 전환에 있어서요. 저희는 영광과 그리고 매혁이 변화와 그리고 그 진전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운동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방식은 바로 지속가능한 모던 럭셔리입니다. 그리고 도구는 기술가로 혁신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업계의 전환은 그리고 또한 사회에 있어서의 변화는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짐과 저희의 팀이 공유하고 있는 태도입니다. 저희는 본질적으로 기술적인 긍정자입니다. 비전 어드밴스트 베이클 트랜스포테이션, ABTI는 바로 이것의 상징입니다. 이것은 바로 최선의 것이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을 저희에게 앓혀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CES 2020에서 즐거운 시간 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